제46장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